야 드랙 깨진다 스텔라 드랙 깨진다 자 스텔라 버려야 된다 스텔라 버려야 된다 스텔라 수명 다 했습니다 야 스텔라 버려야 된다 자 선장이 30만원에 매입하겠습니다 형님 스텔라 수명 다 줄은거 야 수명할게 30만원에 매입하겠습니다 야 끝났다 끝났다 야 드랙 오늘 제일 시원하게 쟨다 와 야 끝났다 야 근데 요즘 대세가 크기가 너무 안큰게 심하게 쟤거든요 오늘은 어떤 크기일까 한번 기대됩니다 너무 안큰게 희한하게 진짜 자 랜딩 자 지금 1분 동안 랜딩하고 있습니다 1분 자 스텔라는 수명을 다 했습니다 보통 올라온다 땅 작아져 스텔라 웃기심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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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와하하 수명 다 했다고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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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텔라 스텔라 야 스텔라가 진짜 고기 쟬 때 나는 소리가 전기톱 소리 난다 전기톱 아... 야...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. 30만원에 제가 매입해드리겠습니다. 30만원이면 좋은 가격에 사드리는 겁니다. 수명이 다 있는데 다 타들어가는... 와... 옆으로 째는데 이거 대방어급인데 이야... 방향 틀을 정도면 이쪽 사장님이 멀리서 왔어요. 천천히 린딩해요. 멀리서 온 분 서비스 먼저 잠깐만! 잠깐만! 끝장났는데요. 끝났어요. 도현님 린딩 중입니다. 자, 프로 조사님 도현님 린딩 중입니다. 자, 린딩 중입니다. 자, 린딩 중. 어, 여기! 노 노 노! 이거 총 노! 총 노! 와, 턴니다. 턴니다. 자, 프로 조사님 아니, 여기다가 해 줬어. 잠깐만... 양쪽에서 자꾸 스틸하고 있습니다. 자, 린딩 중입니다. 조금 더 비싸요. 가까운데 살기 때문에 저쪽 찍고 와야 하는데. 핳핳핳핳핳핰... 드롭죠? 그죠? 흐핳핳핳핳핳핳... 가까이 있지. 가까이 산다고 안 찍어주려고 그러고. 와! 4키로 넘는다. 4키로 넘는다. 너무 길고 다시 찍고